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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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 신고를 하게 하라 당장 너와 함께하리라 빛날까지 세상 빛날까지 하늘과 온 땅에 오는 관세의 의미 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 신고를 하게 하라 당장 너와 함께하리라 빛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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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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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란 뜻은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이크 제가 어제 구미 안디오 교회 242명 장로 군사 임직식 설교하러 갔어요 제가 뭐 가끔 가기도 하지만은 10몇년 만에 임직식을 하는데 쫙 꽉 퍽닭이 찼어요 그런데 설교를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나를 소개하고 설교 올라가는데 얼마나 박수를 세게 치는지 끝이 안 나고 섰는데도 계속해 그만해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하더라고 그러면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만 하면 아멘 이게 무슨 북한에서 온 것들이가 얼마나 아멘을 하는지 예비 순수가 말이에요 무슨 건면 있고 축사 있고 순수가 많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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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멘 아멘 하는데 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얼마나 힘이 나던지 한 10분 되어버려서 기분이 신나가지고 그런데 뭐 경로사 건면 모든 게 다 하늘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진식을 하는 거 있죠 내가 물었어요 김성훈 목사 이게 훈련시겠냐 아닌데요 이게 무슨 북한 군인들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 짝짝하나 그래 자기들이 합니다 단지 형님만 올라온다고 광고만 했습니다 형님 오니까 똑바로 해라 그래만 했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할 때 아멘 저 찬양을 내가 드립니다 대신 드리다 대신 여러분 대신 찬양 연습을 엄청 해가지고 드렸으니까 우리가 아멘 말씀 들을 때 저 말씀 내게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하게 팀에서 하지 말고 같이 아멘 아멘 저 말씀 내게 그대로 성취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쭉 따라갔더니 어딘가 보니까 그 맛있는 수레를 가득 만나를 싣고 확 쏟아버렸어요 쏟아버렸는데 이래 보니까 지상교회라 지상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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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안으로 만나가 쏙쏙 들어가고 아멘 안 하고 잡생각하고 졸는 사람 등들이 떨리고 머리 떨리고 하나도 못 받아 먹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예배 끝나는데 아멘 아멘으로 만나를 받아 먹은 그런 장도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은 그냥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는데 하나도 못 듣고 졸다가 나온 교인들은 끄벅해가지고 그냥 기어나오더래 기어나와 그래서 권사님과 꿈꿍을 앉아가지고 두 줄에 제일 두째 줄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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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대 때 오늘부터 아멘 시작해 바랍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무슨 인사하느냐 내가 남은 자입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37 시대에 남은 자 지구촌에 지금 237 나라가 있는데 237 보급말을 위해서 남은 자가 있다 부부 금실이 좋은 이런 연예인 부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최수종 하이라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실이 좋죠 그런데 이 부부 못지않게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연예인 중에 가수 선 이라는 가수와 탈런트 정해영 부부가 있어요 선은 원래 진우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힙합 가수 힙합 힙합 가수 힙합 스타일이 뭐요 좀 독특하지요 모자도 좀 삐딱하게 쓰고 힙합 가수들이 보면 좀 불량기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선은요 기부천사에요 기부천사 기부를 얼마나 말하는지 그리고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이 좋아요 대학생이 뽑은 가장 이상적인 부부 일이 가장 좋은 아빠 가장 좋은 엄마가 이 두 부부에요 선이 부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부란 보석과 보석이 만나서 사는 게 아니라 원석과 원석이 만나서 조금씩 조금씩 서로 깎아가면서 자라가고 성경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멋진 말이죠 선호 못난 성격 이걸 마음에 맞지 않는 이런 행동 이걸 서로 조금씩 조금씩 깎아가면서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부부다 제가 갑자기 왜 부부 이야기를 하느냐 올달이요 보통회 같으면 가정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부부 또 날도 있잖아요 21일이 부부는 하나다 그래서 21일 부부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달은 세계 선교 대회 예원 선교 대회 이런 많은 행사들 하려 보니까 가정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잘 많이 못했어요 이 가정의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플랫폼이 뭐냐 언약 붙잡은 가정입니다 그냥 가정 아니에요 언약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있는 가정 가정을 최초로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어요 아단과 아와를 부부로 세워가지고 가정을 세우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했기 때문에 사단이 이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깨버리려고 가정의 원뉴스를 대지 못하도록 초점을 맞추고 공격하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그렇게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그야말로 이 사단의 핵심 전략이 두 개 깨는 거예요 교회의 가정 여기에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가정교회들이 다 박살이 나고 있어요 지난 10일에 우리나라의 향후 5년을 책임질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양분되어 있어요 양분이 되어 있어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보통 문제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원리스하고도 너무 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와 야당이 협치를 잘 그렇게 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가서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만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유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나라들 꼴들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 얼마나 처참합니까 저 북한 러시아 저 보세요 지금 전쟁입니까 지금 도발이지 전쟁이라고도 양쪽 쏘아야 되는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저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정치인들 저 아프리카 가보세요 전부 다 독재하고 있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서는 보금과 반대되는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정책 이거 절대 통과되면 안 됩니다 전 국회의원도 오늘 참석하시고 강서구청 후보 국민의힘 후보께서도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이런 정치인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인사하고 가는 것은 표 때문에 그래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근데 우리 오늘 국민의힘 후보님은 집사님 교회 단위 10년 됐고 단임 목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이 동네 사시니까 단임 목사님이 보증선닥 하면서 왔어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에 있던 이 청와대에서 나와 이제 용산에서 대통령시를 청사를 그렇게 새롭게 꾸며서 용산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2, 3절 시대를 그렇게 살고 있는데 2, 3, 7 나라에 보금이 증거되지 못한 5천 종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남원자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았다 남원자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언약적 도전을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남원자다 이 말은요 구원론적인 용어예요 남원자 이분들만 구원받아요 구원론적인 용어인데 구원력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이 성취를 이루는데 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꼭 하시는 게 그래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역사를 보면 구약도 보면요 요셉 따윗 뭐 사드락미사 아벤노고 다니엘 작은 무리 작은 소수예요 무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소수로 그걸 뭐라 그래요 남원자라고 남원자 남원자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져요 결국요 하나님의 최고관심이 뭐냐 이 시대에 은약 잡고 남원자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이번 성교대회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그렇게 강조가 된 것이 뭐예요 남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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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난 자 결론나고 신앙생활해야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가봐야 알지 이런 천재교식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남원자 남원자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결론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뭐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내가 다 끝냈다 모든 지향저주 다 끝냈다 이런 언약적 결론을 내면요 갈등 흔들림 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갈등을 합니까 답이 안 나왔다는 정거예요 결론 안 나왔다는 정거예요 갈등 방황하는 이유는요 결국 답이 안 나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하면 다 끝냈으면 문제와 사건 위기 어려움 이기 도리어 더 나중에는요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나의 내 인생에 기회가 되는 그래서 그걸 합력하여 서류를 신다 그래 기회가 됩니다 모든 게 다 기회라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딱 답답하면 끝난 거예요 같이 고의하고 나는 2, 3절 시대 남은 자다 남은 자 이런 그 여름 정체성이에요 죽어서 친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계 모드 순종을 말씀 통해 2, 3절 나라 2, 3절 시대에 남은 자로서의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면서 2, 3, 7 운동의 주역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 3, 7 제자운동 현장운동 종족운동 나라운동을 하면서 2, 3, 7 5천 종족 포고마의 작품을 남기는 주역되기를 죄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자요 베나민 지파라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구장에서부터 이 11장까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칸 백성 대칸 백성 이 선민 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아직 정작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를 보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민족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로 메시아 되었음을 확정하신 이 부활 부활하심을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가리려고 숨기려고 아니다라고 거짓말하려고 끊임없이 부활을 숨기는 데 급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든지 전파하지 못하도록 2000년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세요 복음 증가하면 쫓겨납니다 가다 버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잡아가버려요 지금도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온갖 박해를 다했어요 이스라엘이 인류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자기 조상 때부터 기다리겠던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죽여버려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세 이 사건 이전까지 이 일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던 박해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유대교의 골수분자여 빗박자였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걸 보면 지금도 믿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배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본문 2절로 사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었다는 또 하나의 큰 증거를 밝히는데 구약시대의 엘리야가 예를 들죠 엘리야가 활동을 할 당시에 아합이 있었어요 아합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시대의 이스라엘은 최악의 암흑기였어요 영적 암흑기 이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냥 말로 이스라엘을 시키는 대로 바할은 그냥 말로 아합을 하는 정치를 합니다 모든 것 다 마누라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나라 전체 이스라엘 전체 우상 그냥 우상 저 태국처럼 우상 그냥 우상으로 범벌해은 거요 하나님의 섬기는 나들은 핍박했습니다 온 나라를 우상으로 들겁게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범벌해놔 거요 하나님의 섬기는 나들은 핍박했습니다 온 나라를 우상으로 들겁게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란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단독으로 단독 혼자서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그렇게 사람이 부숩니다 결판을 하는데 좋아 좋아 너희들 850명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송아지 두 마리 가져와서 너희들 각을 뜨고 나도 각을 뜨고 이 묵다 단을 사아놓고 서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재단을 송아지를 태우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대신에 가짜는 죽이자 합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뭐 결과야 뻔하지요 엘리야의 완성으로 끝난 후에 사전에 약속한 대로 850명의 850명의 발과세라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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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을 흐러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엘리야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통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것 같고 그야말로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백적 강도의 우명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 이런 절망의 침에 하나님은 놀라운 답변 줍니다 사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하네게 물을 꿇지 아니한 사람은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우상승부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기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의 우겨사함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남은 자가 남겨두신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은 의지와 상관없이 신의와 상관없이 성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다면 그렇다면 실감이 실감이 나가야 돼요 야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내 가정도 엉망인데 어떻게 내가 이란 줄 나라 보고만 해 내가 뭐 흉내로 낼 수 있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실은 이게 메시지예요 겁먹지 마세요 질에 겁먹고 소심해가지고 미리 바르케트로 치지 마시라고요 난 아무 비교하고 난 무능하고 난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뭘 한다는 얘기냐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뭐든지 자기중심 자기 수준에서 못벗어나 왜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느냐 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느냐 아웃 오프 박스 아멘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빠져나오세요 여러분의 선입견 편견에서 빠져나오세요 여러분의 능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기도예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지난 세계 선교 대회에서 우리가 남은 자로 제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야 하는데 순례자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뭘 가지야 된다 기도의 비밀을 가야 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 비밀 하나님 앞에 다 아래면 너의 염려와 너의 걱정과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 맡기면 돼요 걱정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고 사람들과 그냐말로 머리 싸움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찬양이 그랬잖아요 하늘 땅 곳에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늘 땅 곳에 다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사람 높게 하고 낫게 하고 가난하게 부하고 귀하고 천하게 강하고 약하게 하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보금의 플랫폼 위에서 여러분이 24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25 영혼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부자와의 즉 응답이 내게 임하게 되니까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 저절로 다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무자 된 것 이수하시 감시하고 나를 초월해서 25의 영혼의 응답 속에 들어가며 생명 살리는 실희비인 제자로 다 쓰임 받기를 죄무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교의 남원자 사도 바울은 로마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 하나님의 성교 시간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먼저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동족들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 하면서 자신과 같이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 거부는 놀랍게도 이방인의 구원 시간표로 이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시간표로 가졌었다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사도파올은 자기 동족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족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발을 헛기대어서 비틀거리는 것 그런 뜻이죠 비틀거린다 실족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지만 비틀거리다가 바로 설 수 있는 그것을 실족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완악해가지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실족이 오히려 이방인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말씀 구원의 시간표가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말이에요 사도파올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복음 거부가 이방인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서 자기 동족들도 다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기나게 한다 이 말은요 헬라몰라 파라저로 사이라고 하는데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가치 있는 자극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을 이 시기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방인은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저축복을 받아서 세입받는게 시기나게 자극을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섬유 그래서요 결국은 저들이 예수 믿게 돼요 지금 우리 정우유성 기사님 뭐요 러시아 하다가 문학권이잖아요 우크라이나 근데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럽으로 다 헛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에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됐냐 그로시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많으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지금 보금운동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들어가 전두학교가 열리고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보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의 기록을 작정해서 수가 딱 차면 이 이스라엘 마지막 이제 구원의 기록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것이 게시록에 나와있는 메시지의 정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시켜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다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게 되면 행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아 하느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이제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들어놨다 둔하게 만들어놨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요 예수 그리도의 찬뽕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것은 아직 구원학교로 작정되어 있는 이방인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여는 우둔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학교로 작정하신 인원수가 다 채워지면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는 날에 올 것이라고 바울은 확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신비라고 중요한 것은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자의 총수가 얼마나 되느냐 바울이 알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돌아올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자의 총수는 하나님만이 아신데요 성령의 수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도 여기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했고 이 사명을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까지 믿음의 아들 디모드의 제자에게까지 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썼습니다 디모드 우선 사장이점에 오면 디모드에게 이렇게 유언적 메시지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듣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을 완성하시는데 이렇게 바울처럼 디모드처럼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나라 이제 남원자 237의 구원의기로 작성된 남원자를 위해서 부르셨다 예수 거이소를 통해서 주신 완전 보금의 플랫폼 위에 70지역 살리는 이 남원자로서 5천종족 살리는 남월자로 237나라를 파고들어가는 남길자로 사용하실 것이다 성교 은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의 랩런트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대로 수축을 해서 그대로 나가야 되요 오늘 제가 청년의 특강을 할텐데 237 성교의 원년인 2023년 내년에 구체적인 미션을 전달할 것입니다 올해 헌단 끝내고 깨끗하게 빚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여러분의 허시를 통하여 237 5천종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텐데 237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237 장로를 세워가지고 각 나라별로 어떻게 하면 전략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지 청년들이 미리 준비하게 할 것이다 청년들 그래서 제가 특강을 하면서 237 정탐꾼이라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237 나라별로 현황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장로님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라를 정할텐데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전부 구체적으로 청년에서 다 파악을 할 것이다 미리 미리 응답을 다 맛보기 할거에요 장로님들이 부담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왜 피곤하니까 저는 피곤한 건 내 자신이 싫어해요 골치 아픈 거 싫어합니다 그냥 그냥 물 흐르러가서 성령의 흐름을 쫙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하고 오면 저절로 되게 되겠어요 앞으로 강단을 통해서 시간표에 따라서 237 시대에 준비해 나가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선포가 될 것인데 그때마다 그 영적 흐름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심할 거 뭐여서 판단을 능력 없어요 건방지소를 하지 마세요 된다 안 된다 뭐 그렇다면 우리께 한 분도 없지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한 분도 빠지면 없이 237 성교 남은 자로서 다 쓰임 받게 되기를 죄무로 축복합니다 결론 아프리카 성교 아버지로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 뭐 불신자 둘 다 알지요 이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많은 생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연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보금을 위한 헌신 오린 집중은 희생이 아니에요 아니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자 그 일에 우리가 희생을 합니까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일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따불려 수고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없이 헌신한 모든 것들이 그것이 희생이 아니에요 특권이 여기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 내가 대신한다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마실 것 내가 하는 것이 성교의 전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마실 것 내가 하는 것이 직분자의 헌신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남은 자로서 부른받은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정확히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원색적 보험을 깨닫고 그야말로 우리를 특정해서 이 미션을 주셨다 나에게 이 미션을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게 하시는데 정인이 되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정인이 되리라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뭘 되라 했으면 되라는 종교예요 되라가 아니에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연결받은 성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237 시대의 남은 자다 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고 은작적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다 우리는 온전히 제다를 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끝나는 겁니다 연결받은 성도들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237 나라 오천조사님은 성교의 남은자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37 시대에 237 나라 살려주신 남은자로 불러주시고 남은자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로 남은자로서 장물로 가슴속에 하나님의 소원이오 예수고시도 지상명령인 영원구원 성교의 남은자가 되기하여 조사사 예수고시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